네, 최근 시장에 큰 관심사였던 지난해 중국 4분기 GDP가 공개됐습니다.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7%대 벽이 깨졌는데요. 매년 7% 이상 경제성장을 유지하겠다던 이른바 바오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중국 GDP 성장률 추이 살펴보시면 지난해 4분기 GDP가 6.9%를 기록했습니다. 태남은 사태 여파로 3.8%대까지 떨어졌던 1990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계속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다가 결국 15년도 4분기 GDP가 6.9%까지 떨어지며 바오치 시대 역시 끝이 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GDP뿐만 아니라 이날 나온 경제지표 모두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하나씩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12월 산업 생산이 5.9%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달 11월 6.2%에서 하락한 수준입니다. 중국 12월 소매 판매 또한 전달보다 소폭 하락한 모습 보였는데요. 고정자산 투자도 전달보다 0.2% 떨어진 10%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부진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경제성장률 7%대가 무너지자 시장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습니다.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예상치를 밑도는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며 올해에는 5%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투자은행들의 중국 GDP 전망 살펴보시면요. 먼저 노무라 증권이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노무라는 올해 GDP가 5.8% 내년에는 5.6%대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고요. 박클레이지는 올해에는 6%대를 지키겠지만 내년에는 5.8%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MI 리서치와 아르헨티나의 방코빌라오도 내년에는 5%대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왕바오왕 국가통계국장은 중국 경제가 점차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 영상 먼저 확인해 보고 오시죠. 人民币贬值 内外两种因素都有 一方面是美元升值的表现 在中国的一个表现 因为美元的升值带来了人民币的贬值 从前年来看人民币贬值也不会成为一种趋势 因为中国经济的增长 从目前来看我们是特别有信心的 中国经济的增长 有信心 中国 정부는 중국 경제가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제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최소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이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